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서울역과 용산역의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이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귀성 행렬에 올랐습니다. 강민채 아나운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명절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3년 만에 거리 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이한 만큼 많은 인파가 끊이지 않고 몰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일, 서울역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 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같은 시각, 용산역 대기실과 승강장에서도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하행선 열차 예매율은 94.6%를 기록했으며 경부선이 96.9%, 호남선 98.8%, 전라선 99.9%로 대부분 매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지금 가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 끝나고 첫 연휴라서 부모님 뵈러 울산 가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만에 뵙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절 때 바빠서 못 간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갔었는데 1년 만에 다시 가는 것 같아요. 혹시 예매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열차의 전자석을 이용할 수 있고 실내 취식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재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고향 방문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역 광장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603곳, 임시선별검사소 70곳,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KBPS 강민채였습니다.